안녕하세요. 펍지 보급상자입니다. 블리자드존, 빅캔디 개선, 산옥 지형 조정, 신규 제작소 패스까지 배틀그라운드 21.2 배치노트를 영상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빅캔디의 강력한 눈부라를 동반한 강풍이 휘몰아칩니다. 블리자드존에 들어가면 초당 피해를 받고 이동 속도가 감소하며 시아미 사운드 플레이에 방해를 받는 데다 탈거 주행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피하셔야 할 거예요. 테이그에만 있던 멀티보급이 빅캔디에도 추가됩니다. 무기, 방어구, 부착물 등을 풍족하게 획득하세요. 여기에 고가치 아이템을 보관하는 비밀의 방도 빅캔디 곳곳에 추가되고 비밀의 방을 열 수 있는 보안킹 카드는 월드스폰됩니다. 월드스폰 아이템의 수리키트 3종이 추가됩니다. 손상된 헬메, 방어구, 탈거스 수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발견하면 꼭 챙겨놓으세요. 산업의 다양한 개선사항이 업데이트됩니다. 다리 추가, 모래지형 확장, 바위 및 나무 원패물 추가, 케이브 및 산지형 곳곳에 등강기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산업지형 업데이트는 패치노트를 확인하세요. 설을 맞아야 출시되는 신규 제작소 패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21.2 주요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선사항과 버그 수정 등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된 패치노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2023년 첫 번째 업데이트와 함께 즐겁고 풍성한 아대의 시작을 되길 바라며, 한국 유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 안녕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